청사원 수진군 오방영신 데려가라 이런 걸 바로 망주석이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박사님 망주석이 깃던 망령은 퇴마해야지 악기야 물러가라 뭐 유경씨한테 보이는 것들 다 퇴마하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상대하는 건 뭐다? 뭐야 너 보이잖아요 사람 아닌 것들 건당 천만원이어서 천박사라고 들었어요 정기를 읽는다고 해서 하늘 천 임빌씨는 어떻게 해요? 뭐 적당히 다 읽어가지고 뭐 대화를 하거나 박사님 앞에 너 나 봤지? 저기요 아니 내가 혼자 음향 터뜨려 폭탄 터뜨려 강도령 해가지고 감정 터뜨려 멀티플레이? 아니 만방 와이파이 나무 동방 와이파이 아잇 또렁 쳐야 될 것 같아 우리 런칩시다 난 기술 중이니까 30초 대박 별 없어 잠시만요 아 그냥 퇴근할걸 네 이거 깎고 녹이고 새로 찍어놀 거 생각하면 내가 손해야 아 사기치면 지옥 갑니다 지옥 전에 감옥 가요 그 뭐 방울 울렸다고 전화하는데 무슨 방울 그놈의 결계를 쏘야 아 꼭 해야겠냐 이거 꼭 해야겠냐 이거 언니 언니 갑자기 왜 그래 아저씨는 부당이에요 그 땅이에요 긴장해 니가 나타났었으면 다들 살아있었을 텐데 니들은 날 못 막아 redundant 제가 남은 그녀가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감사합니다.